영상job.com 근데 11시 탱크가 돼? 난 11시 탱크 안 될 거 같은데 내가 차라리 탱크를 나중에 줄게 모아빈 사망님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어서오세요 자 일단은 살고보자 다 필요없고 일단 살아야돼 인스타임 도시락 심시해 공격 승관이 그리고 범죄소van 저라리 뭐야 이건 또 아니 뭔 개같은너지야 저거 야 너도 농봉 쏴 너도 퍽 들어가든가 와 농봉 개오지네 ca 죽여들었는데 아니 버그 없을지 몰라 떴댔어 아 맑시 더블 랩 먹었네 이런 애교면서 쟈졌네 저거 뭔 게 kann sy치 이거 아 쓸지 모르는구나 아 너도 써야지 그래 너도 가둬봐 그래 오히려 가둬봐 그래 맞냐 이게? 야 뭐야 질러 들어왔어 아 잠깐만 어떻게 들어왔지 이거? 이거 안 맞혀 이거 원래? 어 내 몸이 진짜 어떻게 들어왔지? 잠깐만 아 나도 망했네 빨리 그쳐봐 최태환 너 어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잘하냐 컴맨 도와봐 잠깐만 컴맨 도와봐 잠깐만 지금 와야돼 아 위 잘못 막았구나 야 구조 빨리 와봐봐 이 쿱 내가 신게 해놓을게 아 근데 셋이 생떠버리는데 심지어 알갛돼 정답 옴 그치 ㅇㄹ ㅇㄹ ㅇ.. ㅇㄹ ㅇㅇ ㅇ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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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들어와 열어놓을게 아 내가 바위니까 해야겠다 아 근데 열어놔 너무 빨리 죽었는데 이거? 졸라불리한데 이러면은 셋이 심지어 생더블이야 생더블이라 겁나 부유할건데 아 우리 셀스님 어서오시구요 이따가 자리 나면은 알려드릴게요 셀스님 지금 저희 방금 시작해가지고 랍시비도 쓰긴 해야될거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야 이 와중에 복수하고있네 여기 나도 본진자원으로 게임해야되가지고 애매하다이 어 둘이 진출 한번하자 내가 드랍십으로 견제할테니까 어 둘이 모드 풀고 이거 상대 캐리어 이대로 가면은 배덕 풀고 그럼 내가 대충 당황할게 아냐아냐 그대로 가야돼 셋이 를 셋이 를 밀어도 상대가 태크탑거든 지금 안 밀면은 우리가 빡세단 말이야 다섯이 를 맞추고 제난신들 내가 깨버리게 어떻게든 스컬 제대로 바뀌었네 아 쇼스 못 밀었나? 나 이거 뺏어? 끄기 바랩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잘 싸워봐 벙커하면서 해봐봐 안되냐 미리 없어보이기도 하고 마인도 좀 깔고 해봐봐 마인 없어? 캐리어 뜨겠는데 진짜 그런데 쇼미스맨은 11시대 무조건 깨줘야될거 같은데 이대로 가면 좀 빡세가지고 와 이렇게 많아 와 드라가 한대 더 있네 저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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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댕 또 지나 이거? 아 시댕은? 망고 좀 한 면에서 가보자 천천히 낚시배 어디갔니 근데? 계속 벙하면서 천천히 가봐 내가 열한신을 깨볼게 깨질깐 잘 모르겠네 6,7이 밀리겠는데 6,7? 왜 이렇게 많냐? 센터가 아예 안 되는구나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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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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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잘 싸고 봤는데. 이거? 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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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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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 드라곤 한분이 아직도 세워놨었네 초반에 내가 드랍가니까 드라곤이 11시에서 안 떠나더라고 아직도 서 있네 저기 어 캐리어 뭐야 0-3번 말입니다 캐리어는 무섭진 않거든 샙터만 패면은 밤색이 안나갔구나 아 밤색도 이제 뭐 마지막 캐리어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끝났죠 나가야지 쟤는 밤색 아 우리 불사람님 어서 오시고요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